오늘은 10편 55편 22절 말씀을 통해서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말씀을 제목을 정할 때도 저에게 그러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가지 형편상 또 병원을 경영하면서 어려운 그러한 때도 있습니다. 뭐 검진평가 준비도 해야 되고 막중한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또 직원들이 모두가 합심해서 그 일에 매진해야 되고 또 그런 가운데 힘들어서 어려워하는 직원들을 또 채워야 되고 이러한 가운데 참 피곤하고 곤비한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짐을 내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서 조금 이 짐을 좀 면하면 안될까 뭐 이런 생각까지도 가끔 하게 됩니다. 좀 푹 쉬고 싶은데 그런데 미국에 동기개발 작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우연히 이렇게 인터넷을 보다가 그런 말이 생각이 납니다. 네가 정말 스트레스로 인해서 힘들어 있다면 자신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한번 해봐라. 5년 후에도 이것이 문제가 될 것인가 아닌가를 생각해봐라. 만약 그렇다면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맞는 말이죠. 이것은 평생 짊어져야 될 짐이죠. 짐. 누구나 각자의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직분, 그 직업, 그것이 사업이 됐든 직장이 됐든 뭐 주부가 됐든 뭐 선생님이 됐든 노동자가 됐든 다 자기의 직분과 직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직업이 항상 잘 되는 것이 아니고 힘들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직업에 힘들다고 해서 그 직업을 그만두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5년 후에도 계속 일은 해야 되고 또 이러한 짐을 우리가 다 해결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숙제입니다. 숙제. 그래서 숙제는 잘 처리를 해야 되죠. 학생이 숙제를 안 하고 그렇게 그냥 놀고 있으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저는 좀 학교 갔다 와서 빨리 숙제를 안 한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우리의 동생 박본사는 학교에 갔다 오면 항상 가방을 던져놓고 숙제부터 먼저 가요. 그래서 참 좋은 습관이었는데 이와 같이 숙제를 미리 해놓고 놀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게 맡겨진 짐을 내가 잘 짊어지고 이것을 해결하는 거예요. 물론 그게 힘들기 때문에 때로는 지치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서 제가 공부할 때도 참 공부하기가 매우 힘들다.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 교회 학생 때 교회 목사님이 신방을 왔습니다. 제가 참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건 잘 알고 힘든 건 알기 때문에 위로하기 위해서 형제님 한번 A4 용지 좀 가져와 보세요. 그래서 그 A4 용지를 딱 드는 겁니다. 자 형제님 볼펜으로 여기를 한번 콱 찔러보세요. 그래서 볼펜으로 탁 찌르니까 휙 뚫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다른 A4 용지를 한번 주세요 하더니 그 A4 용지와 성경을 같이 딱 드니까 형제님 이거 한번 찔러보세요. 그래서 찔렀지만은 뚫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의 성령께서 형제님을 탁 뒷받침하면 어떠한 어려움도 다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항상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내 짐을 너 혼자 가지고 그냥 짊어지고 고통하고 고민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맡기라 그랬어요. 내 모든 염려를 죽게 맡기라. 베드로전서 5장 27절에 있는 말씀에도 그렇고 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있는 말씀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몽에는 가볍고 쉬우니 내 몽에를 매는 자는 마음의 쉼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들이 생각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짐을 잘 지느냐 어떻게 지혜롭게 내가 져야 될 짐을 잘 지느냐 또 어떤 짐은 지지 말아야 되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우리의 인생의 짐은 세 가지의 짐이 있다고 갈라디아서 6장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있는 그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즉 사랑의 계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형제 자매와 함께 짐을 서로 지는 짐이다. 이 짐이 있고 두 번째는 갈라디아서 6장 5절에 있는 그 짐이 있는데 이 짐은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짐이 아니에요. 우리가 같이 지는 짐이 아니라 자기가 져야 하는 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반드시 이것은 내려놓아야 할 짐이다. 그 짐은 바로 하나님께 오늘 10편 55편 22절에 있는 그 말씀대로 너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말이야. 이 짐은 내가 짊어지면 안 되는 짐이라. 이 세 가지 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이 살고 있는 가운데 지금 직장생활이나 가정생활이나 모든 범사에 좀 힘듭니까? 지쳐있습니까? 어렵습니까? 이 짐을 내가 내려놓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짐을 함부로 내려놓지 말아야 될 짐이 있는 거예요. 또 같이 져야 될 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내려놓아야 될 짐이 있는 것이에요. 이 세 가지 짐 첫째는 뭐냐? 우리가 져야 될 이웃과 함께 형제 자매들과 함께 나눠야 될 짐이다. 서로 짐을 지는 이러한 짐인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실족한 형제 자매들 가운데 교회를 나오지 않고 시험에 들고 범죄하여 타락하여 감히 부끄러워서 교회 나오지를 못하는 그러한 분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낙심하고 좌절해서 또한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게 있는 거예요. 또한 자기가 지은 이러한 그 죄 때문에 그 중압에 너무 눌려서 교회를 떠나 있는 그러한 자들도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범죄하게 되면 다시 말하면 실족한다고 그러죠. 실족하게 되면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면 지옥이나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그 하나님과의 단절된 영적인 단결로 인하여서 그야말로 고통을 누리는 거 아니에요. 다윗이 10편 32절 4절에 2편 4절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얼마나 그 고통을 느끼면 진액이 빠진 같이 마름과 같이 그야말로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 속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예요. 부끄러움 교회의 얼굴을 내미는 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다른 형제 자매님 목사님 만나는 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종종 그런 분들을 보면 딱 외면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 저거 뭐 문제가 좀 있구나 무슨 문제가 있지 이런 고민을 하며 물어보기도 좀 그렇고 자꾸 나를 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죄의 문제를 드러내놓고 회개해서 회개를 하지 아니하고 숨기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숨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다시 니누의 성으로 가라고 했는데 다시 쓰러 가는 배를 마침 타고 그냥 피해갔다 이거야. 그럴 때 어디로 갔어요? 가장 밑창에 배 밑창에 들어가서 숨었잖아요. 깊이 잠이 들어버렸단 말이야. 영적인 잠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게 되면 이 일이 형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어두운 곳에 흑암에 그러한 곳에 다닐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자들을 향하여 짐을 같이 진다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잡는다는 그 말은 찢어진 것 부서진 것을 수선하여 꿰매고 바른 모습으로 복원시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형제자매 중에 실족하여서 그야말로 부서져 있고 낙심해 있고 좌절해 있고 교회를 안 나오는 자들이 있다면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아야 돼. 정죄하지 말라 이거예요. 에이 저 사람 저렇게 하더니 결국 저렇게 됐네. 이렇게 나무리지 말라 이거야. 오히려 어떻게 해요? 나도 그렇게 될까 삶과 조심하여 두려워하며 온유한 심령으로 그를 위해서 뭐해라? 기도하라 이거야. 질책하지 말라 이거야. 자기가 하나님이 아니라 이겁니다. 우리도 범죄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다윗이 말이에요. 이 시편을 시편 55편을 썼는데 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가늠했잖아요. 정력에 그냥 이끌려서 그냥 사단의 미혹에 빠져서 그 바세바를 왕의 권위로 불러들여가지고 이렇게 참 뭐라고 그러나 그 무슨 범죄 그러한 행위죠. 그 뭐 상사의 권력으로 말이지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취하는 것 성적인 범죄죠.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범죄는 크게 아마 다스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했는데 그만 임신이 되고 또 착하고 충성된 그러한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우리아 남편과 같이 동침하게 해서 그 아이가 우리아의 남편의 아이인 것처럼 그러한 완전 범죄를 꾸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충성된 우리아 종이 집에 가지도 않아. 왕을 지키고 있는 거야. 술을 잔뜩 먹여서 이제는 술 기운에 집에 가려고 했더니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연하단 장군을 통해서 비밀리에 교사를 한 거 아니에요. 전쟁 나갈 때 블레셋 군대하고 싸울 때 매일 앞장서서 성벽을 기어오르게 하라. 그럼 죽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 이방인의 손에 죽게 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이 극악 무도한 범죄입니까. 가늠만 한 게 아니라 살인교사를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게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죄악을 숨겼다. 숨기는 동안에는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쉬쉬쉬 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꿰뚫고 계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종 다윗이 더 이상 마귀의 그러한 공격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어떻게 하든지 그 죄를 회개하도록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바로잡도록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다윗왕 앞에 그냥 막 나무래는 일하는 것이 아니라 몰래 비유를 통해서 한 부자가 있는데 손님이 와서 잔치를 벌이는데 자기가 많은 그 양과 염소와 모든 그런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의 딸처럼 귀하게 생각하는 새끼 양 한 마리를 뺏어다가 그것을 잡아서 잔치를 벌였다 이거야.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이 뭐라고 이런 극악무도한 사람이 있는가 이건 여우 앞에 당장 그 사람은 죽여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말했어요. 바로 그가 당신입니다. 딱 그럼 그 말 한마리 할 때 엄청난 충격을 받아버린 거 아니에요. 엄청난 충격.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이 나타나잖아요. 불륜의 자식은 죽게 될 것이요. 너희 안에는 너는 몰래 가늠했지만 너희 안에는 백주의 사람이 보는 데서 강간을 당하는 성폭행을 당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무서운 일을 얘기를 하신 거예요. 내 죄는 내가 사해준다. 그만큼 이러한 성적인 범죄에 대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다스린다는 것.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 나단 선지자는 그에게 온유한 신념으로 바로잡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겸손하게 그러한 자들을 바로잡아야 되는 겁니다. 나도 내가 내가 있는 곳에는 세 사람이 있다. 한 사람은 내 자신이야. 두 번째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한 거룩한 사람이야. 또 다른 한 사람은 마귀의 그러한 코가 꽤 뚫려서 사악한 짓을 하려고 하는 내 자신이야. 그러면 내가 누가 돼야 돼. 결정해야 되는 거죠. 나는 항상 세 사람이라니까.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성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자가 아니에요. 언제든지 마귀에게 미혹에 당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다윗이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울도 그랬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정력적인 이러한 미혹에 자기 자신이 실족하게 되는 그런 역사로 인하여 뭐라고 말했냐면 사단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고소한다. 이거예요. 고소. 하나님도 어찌할 수가 없어. 저 사랑하는 다윗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의 합판자라고 하는 자가 이러한 짓을 범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당장 쳐죽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을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철저하게 회개하도록 한 거예요. 어떻게 회개했냐. 침상이 뜨도록 회개했어. 침상. 눈물이 요를 적시고 침상이 뜨도록 내가 회개하였나. 회개하는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실족한 형제를 바로잡을 때 동정적인 마음으로 서로 짐을 지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중복이도 하는 거 아니에요.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실족한 가운데서 나오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로 짐을 지는 거예요. 이것이 짐이라는 것의 헬라울은 바로스 바로스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것 이 짐을 서로 나누는 것 교회는 그 짐을 서로 함께 지는 것입니다. 실족한 자를 위해서 중부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건면하는 것이 바로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요. 같이 짐을 져야 될 일인 것입니다. 둘째 짐은 내가 져야 하는 짐이에요. 내가 져야 하는 짐. 갈리아리에서 6장 5절에 보게 되면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여러분 이 짐은 단어가 다릅니다. 첫째는 형제들이 나눠야 될 짐 바로스 짐이에요. 그 짐이 똑같은 짐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히브리 원어에는 바로스라 바로스라는 말은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각자 짐을 지는 내 짐을 지는 것은 포르티온 이것은 뭐냐면 업무를 말하는 거예요. 내 직업 내 직분 이걸 말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 짐은 누가 나를 대신해서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직업 각자의 직업이 있는데 그것을 누가 대신해서 해줄 수 있습니까? 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감당을 해야죠. 직장에서 맡겨진 그러한 불량의 직분이 있는데 그 작업을 완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임지도록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부여하는 이것은 이 포르티온 이라는 그 단어는 마치 군인이 배낭을 메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전투에 나가는 군인이 배낭을 메는 거 얼마나 중요해요. 그 배낭에는 모든 필요한 물자들이 다 들어있잖아요. 전투할 때 필요한 각계 전투할 때 필요한 모든 물자가 들어있어요. 이것을 치고 우리는 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군사로 훈련하기 위해서 총도 주시고 배낭도 주시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뺏겠다는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건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총이 없다. 총이 어떻게 사라져버렸어.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밤에 잘 때 몰래 침투조를 작성을 해가지고 다른 저쪽 부대에 가서 총을 훔쳐가야 돼. 무조건 채워놔라 이거야. 그렇게 해서 몰래 밤에 다 잘 때 그냥 얼굴 까맣게 칠해가지고 가서 이것도 하나의 전투라 이거야. 그걸 채워놓은 적이 있다니까. 난리가 나지 그쪽지. 그럼 그쪽에서 또 다른 곳을. 여러분 배낭이라는 게 훈련 가운데 저희들은 진해에서 삼랑진 마산의 삼랑진까지 12크로 첫째는 이제 공수훈련을 마치고 그 다음에 삼랑진까지 12키로 완전군장 30키로 구부해 뛰어가는 거예요. 벽암지 유격훈련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냥 막 카침 주물리고 그냥 구령에 맞춰서 그냥 이것이 훈련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붉은 명찰 빨간 명찰 팔강모를 얻는 거 아니에요. 이게 모든 게 쉬운 게 아니라 쉬운 게 아니에요. 그만큼 내가 져야 될 짐에 대해서는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대신해서 누가 회개할 사람 있습니까? 회개는 본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해 줄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내 자신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회개할 건 내가 회개해야 돼. 부모가 아무리 아내가 남편이 아무리 대신 중보 기도해도 회개하는 것은 본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회개하도록 중보 기도할 뿐이야. 하나님께서 팡팡한 마음을 녹이시고 그러한 나쁜 생각을 하나님께서 그냥 부셔주시고 말이야. 회개하고 죽게로 돌아와. 바른 위치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돌아와라 말이야. 왜 그 자리를 떠났냐 말이야. 사단이가 말이야. 루시퍼가 자기의 자리를 떠났을 때 사단이 된 거 아니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관을 너에게 줄이라. 주님이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내가 져야 될 짐은 내가 회개해야 될 건 내가 회개해야 돼. 내가 이웃에 대해서 구제를 하고 사랑을 베푸는 것도 내가 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져야 될 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짐을 딴 사람에게 정가하면 안 돼요. 내가 지은 죄를 딴 사람에게 책임정가하면 안 돼요. 아담과 하악한 것처럼 뱀이 나를 꼬득해서 내가 그렇게 된 나이다. 그것은 변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하게 잘못된 것은 내가 스스로 회개하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직분을 충성되이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셋째의 짐은 하나님께 맡겨야 될 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어서 될 짐이 아니에요. 과거에 제가 치유집회 매주 목요일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중단했지만 그러면 그 치유집회대에 참여한 두 노인 노인까지는 아니지만 한 60대 초반 정도 되는 그분인데 오면 그냥 회개하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야 참 저 사람 참 은혜스럽게 회개하네. 그 다음 주에 맞는데 또 회개하는 거야. 그 다음 주도 또 회개하는 거야. 똑같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끝나고 나서 조용히 불렀어요. 자매님 그 회개한 것을 가지고 왜 또 회개합니까. 그랬더니 그 자매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지은재가 자꾸 생각이 나니까 또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대. 그게 여러분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는 겁니까. 여러분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성경 말씀을 펴놓고 이걸 같이 한번 읽어보자 그랬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부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진심으로 통해하고 자복한 이 죄는 하나님이 기억하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다시는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너의 죄가를 내가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걸 잡고 상기시키면 하나님이 얼마나 괴롭겠냐 이거야. 하나님이 이미 잊어버리셨는데 잊어버렸다는 게 망각한 것이 아니고 이미 끝난 거야. 죄를 사해주신 죄를 왜 자꾸 들먹이냐 이거야. 이것은 잘못된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것 때문에 또 죄가 생각나고 또 죄가 생각나고 하나님도 잊어버리신 걸 왜 자꾸 생각하냐 이거야. 사랑해 여러분 나귀를 타면서 아예 짐이 무겁잖아. 그래서 내가 진 짐을 나귀에게 등에 짊어지면 나귀가 더 힘들어할까 그래서 나귀를 탄 채로 자기 짐을 지고 있어. 자 나귀는 어떻게 생각할까 여러분 그 짐을 나귀의 등에다 넣고 편하게 말 타고 가는 게 낫지 나귀는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지 근데 왜 사서 고생을 하냐 이거야 똑같아요. 우리가 이미 용서받은 죄인이 의인으로서 하나님이 인정을 받고 죄를 사함을 받았다고 확신이 되었으면 성령의 역사를 통해 확신이 되었으면 그 죄는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는 묻지 아니한다고 문제는 숨기는 게 문제라니까 회개하지 않는 게 문제라니까요. 통해하고 자복하지 않고 그냥 없는 것처럼 그냥 입싹 닦아버리는 게 바로 그 사람이 사망의 문에 가까운 거야. 여러분 시편 38편에 다윗이 지난번 몇 분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세바의 범죄로 인한 무서운 고통 이것은 왜 그러냐 사실은 그냥 숨겨있을 때는 이것이 그 속에 암덩어리가 자라고 있는 것인데 알지 못하는 것처럼 딱 숨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암진단을 받으면요. 첫째 반응이 저는 많은 환자들 암진단을 했기 때문에 첫째 반응이 뭐냐 아예 내가 그럴 리가 있나 잘못적이 진단한 거지 보니까 이거 명의가 아니네 이거 그렇게 하면서 믿지를 않는다니까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또 다른 병원에 가서 물론 뭐 그렇게 해보는 거 확진을 하기 위해서 나쁜 건 아니지만 부인을 한다니까 부인 그럴 때 이미 암이 자라버려서 때를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죄를 지은 사람은 정 인격적인 파괴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죄를 숨기면 여러분 아플 때 빨리 가서 검진해야 되잖아요. 조기 발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때를 놓치면 암이 퍼져버린다니까 사망의 문에 가깝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죄라는 것은 더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를 떠나게 되고 자칫 잘못하면 가정이 파괴되는 일이 너무나 비일비재예요. 저는 환자를 쭉 보면서 이러한 영적인 문제를 너무나 눈에 많이 보게 돼요. 특히 학생들 말이에요. 청소년 학생들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 자기 어머니가 나중에 고백하는데 이혼했다. 이거예요. 아버지하고 따로 산다. 그냥 그래서 덜덜덜덜덜 떨고 틱이 온몸에 그냥 엄마는 그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이가 틱이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틱이 심해서 온몸을 떠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갑상선 질환까지 중학교 1학년짜리가 말이야 갑상선 수치가 이렇게 높으려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랬겠냐 이거야. 이마만큼 가정이 소천국이 돼야지 이게 파괴되면 그 자식들은 물론 큰 자식들도 그렇지만 청소년기에 있는 자식들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차라리 부모가 죽는 것보다도 부모가 갈라져 살아있는 것이 더 큰 디미지가 있는다니까 통계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가정이 너무나 많은 이러한 성적인 문제로 윤리적인 문제로 이게 파괴되고 있다니까요. 자기 자식이 진짜 내 자식인지 아닌지 확신이 안한다니까 확신을 못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하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니까 그러니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냐 이거야. 이혼율이 세계 남바 1위 아닙니까 여러분. 자살률이 세계 1위고 도대체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느냐 이거예요. 그만큼 죄악이 난무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관용되고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울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이러한 것들을 철저하게 들쳐내고 회개하도록 촉구해야 되는 거야.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치리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런데 그러한 것들보다는 그저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사업도 잘 되고 이렇게 된 것에 중점을 두니까 이러한 것들에 대한 내적인 내적인 그러한 문제에 대한 것은 말을 하지만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야. 사실은 그것이 가장 무서운 거 아니에요. 내 영혼을 파괴하는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아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이거야. 그래서 에덴의 동쪽에 있는 누드라고 하는 그러한 곳에 노시라고 하는 그러한 곳에 땅에 살게 됐는데 그 노시라고 하는 그 글자는 왔다 갔다 한다. 방황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돼요? 방황하는 것입니다. 갈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보내서 저희를 고치시고 위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우리가 방황을 끝내는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 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를 고치시고 위경에서 건져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할 때는 11기상 14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 같이 되게 하신다. 여러분 갈대는 물에 있을 때 얼마나 물결에 흔들립니까? 되는 일이 없어요. 그들의 삶 속에 정함이 없어. 의인의 요동함이 생긴다 말이야. 왜냐하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지 못할 때 22절에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의인은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흔들리지 아니해야 되는 거예요. 푸르청청청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막에 심겨진 떨기나무 가시떨기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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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뿌리가 그냥 막 말라가지고 죽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들에 결국은 방황하며 결국은 오면서 가면서 갈 길을 알지 못해서 이 세상에서 방황하는 삶을 살다가 비참하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 와서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그랬어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크고 비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랬다.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와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짐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맡긴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이 짐이 너무 괴롭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가 너무 힘이 듭니다. 내가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이것을 감당하니 꼭 죽겠나이다. 내 살이 썩고 말이야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 거야. 내 뼈에 마름같이 내 진액이 마르고 있나이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짐을 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이 혼자 고민하고 혼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누구를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라 이거야. 왜 그렇게 하지 못합니까. 자신의 죄악을 왜 숨겨요. 하나님께서 다 받아들이신다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더라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막는 거 아니요. 아니야. 그거 가면 큰일 나. 오히려 말이야. 무슨 일을 향하고 말이야. 우상 숭배하고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걸 매우 두려워 하는 거야. 왜 그래요. 예수 믿으면 큰 화를 입는데 사업이 망가지고 말이야. 왜냐. 마귀가 축복을 줬는데 갑자기 예수를 믿는 배신자 아니에요. 그걸 두려워 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 하나님이 마귀하고 동격입니까. 하나님이 문을 닫으면 열자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는 것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는 거예요. 마귀도 꼼짝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죄를 범했을 지라도 어떤 우상 숭배를 했을 지라도 어떠한 잘못과 이러한 범죄를 저지셨을 지라도 하나님께 나와서 통해하고 자복하면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너희의 죄를 깨끗게 하실 것이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초대교회 때에 금해야 될 네 가지가 있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사도행전 사도행전 15장 29절 말씀해 보면 바로 우상의 재물과 피를 먹는 것 목매어 죽인 것 그리고 음행을 멀리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상 재물 당연하죠. 우상에 드린 재물을 왜 먹어요? 피 피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피 채 먹는 거 하나님이 그 맛인가요? 율법에 물론 지금은 율법에서 벗어났지만 그러나 피라는 것은 깨끗하지 못하는 거예요. 짐승의 피라는 게 기생충이 많아요. 뇌에까지 기생충이 올라가서 사람들이 간질하고 이런 경우를 나는 많이 봤어요. 가만히 조사해 보니까 뇌에 버러지가 있는 거야. 움직이면서 목매어 죽인 거 말이에요. 피를 뿌리지 아니하고 죽인 거 이게 저주받은 거 아니에요? 계곡이 목을 매달아가지고 막 패가지고 죽이잖아요. 그거 먹는 그거 얼마나 참 잔인하고 나쁜 습성입니까? 그리고 음행이라 음행 나는 처음에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솔직하게 얘기했어. 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본능 몇 가지입니까? 먹는 것 마시는 것 잠자는 것 뭐 이런 게 다 본능 그리고 성적인 욕구 이거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이나 뭐 그 욕구는 똑같다 이거야. 만약에 그러한 욕구가 없으면 병자 아닙니까? 고자 아니에요? 고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유독 이런 성적인 욕구에 대해서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가 난 이걸 좀 연구를 했다 이거야. 왜 그런가? 너무나 경고의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거야. 거기에 대해. 그래서 성령께서 아르켜 주시는 거야. 뭐라고 하면 고린선서 6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아르켜 주는 거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의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그래서 음행이라는 것은 몸으로 죄를 범하는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몸과 영혼이 동시에 망하는 죄가 음행의 죄야. 그래서 그토록 육체에 이른 현저하니 곧 음행과 첫 번째로 나옵니다. 요즘 시대 때 가장 경계해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장 경계해야 될 무서운 사단의 미욕이 바로 음행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 우리의 몸이 도대체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의 전인데 만약에 창기와 합했다. 뭐 창기란 말이 좀 성경에 나온 말입니다만 성적으로 그렇게 해서 그냥 돈 주고 그냥 그냥 욕구를 해소했다. 그럼 그걸로 끝나느냐 이거야. 그걸로. 뭐 별거 아니지 않느냐. 모르는 사람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령으로 봐서는 뭐냐. 한몸이 됐다고. 한몸이. 왜 참 그게 영적인 진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이게 뭐 한강에 배 지나간 저거기고 뭐 끝난 거 아무것도 아닌 건 그게 아니라는 거라니까. 내가 내 영원히 망하는 죄가 이거야. 왜냐하면 성령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몸을 천을 삼는데 아니 창기와 한몸이 되니 이게 세상이 어떻게 된 거냐 이거야. 이게 바로 성경적으로 음행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여인을 보고 음역을 품는 자는 이미 가늠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할 정도로 우리가 생각으로 범죄하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영상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되는 그게 얼마나 영적인 오염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그 음란물에 접속된 이러한 비율이 엄청난 거예요. 심지어는 초등학생들도 50% 이상이 말이야. 거기에 따르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영혼이 타락하는 겁니다. 사단위가 들어오는 거야. 마귀가 접혀진다니까. 그래서 그 결국은 성령의 역사가 소멸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블룸하르트 목사님 1800년도의 목사님인데 영성 신학자로 유명한 분이죠. 그분은 처음으로 전인치유사역에 아주 모델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20세기의 위대한 신학자로 나오는 칼바르트는 그의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두 사람 내 신학에 역량을 미친 두 사람을 말씀했는데 첫째는 칼빈 장려계의 창세가 칼빈과 바로 블룸하르트 목사님 칼빈은 잘 알려져 있지만 블룸하르트 목사님은 잘 알려져 있지 않아요.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왜 이 시대에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가 그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그것은 교회가 열심을 내어 육신과 싸우지 않는 데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육체에게 활동의 여지를 허용한 것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사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있는 그 말씀대로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이 말씀을 망각했다니까요. 이러한 죄악에 대해서 음행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 물론 이것이 죄라고 말은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싸우려고 하지 않는다 이거야.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로 이 블루마하트 목사님은 그렇게 삼아요. 육체의 정력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바로 그것과 싸우는 거 아니에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검으로 무장시키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 별로 크게 비중을 두지 않는 다 이거야. 그저 성공과 번영과 건강과 축복과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말을 많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내적으로 하나님의 몸된 성전이 어떻게 거룩하고 성전하고 성령에 임지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성전으로 움직이는 성전으로 살려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교회가 별로 메시지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마술이 들어온 두 가지 양면성이 있어요. 표적과 기사 보이는 표적과 기사를 너무 그냥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고만 체험 위주의 신앙을 가지는 이것도 문제인 거예요. 신비 꿈꾸고 예언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중요한 것은 진정으로 우리의 내면적인 성숙함과 거룩함과 성결이 어느 정도 인가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좋은 그릇 금그릇 음그릇 질그릇이 있지만 깨끗한 그릇만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성결의 영이기 때문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유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교회가 추구해야 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를 통하여 행하시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에서는 바로 내 삶의 청결이요. 성결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어떤 경우에도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는 교회의 순수한 혼합적인 것들로부터 우리는 탈피해야 되는 섞이면 안 된다. 하나님은 섞이는 걸 싫어해요. 교회가 이것도 수용하고 저것도 수용하고 교회는 사랑의 종교니까 이런 거 다 용서하고 관용하고 받아들이는 거 이거 하나님이 가정스럽게 여긴다니까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여러분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내가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한 짐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 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주님의 그 은혜스러운 그 공로를 우리는 더럽혀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는 너희는 범죄치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몸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는 전이기 때문에 어떻게 바할과 하나님이 동시에 살아계실 수 있냐 이겁니다. 바로 혼합의 영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정말 우리의 몸과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순결한 신부로서 우리 주님이 오신 그날을 고대하기 위해서 신앙의 정결을 고수하게 되기를 주여러므로 추건합니다. 매일 우리는 세마포를 빨듯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신부가 지켜야 될 거룩한 의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그곳을 예비하며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에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짐을 요하께 맡겨버리라 이거예요. 내 염려를 죽게 맡겨버리라 이거예요. 너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넘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이제는 거룩한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의 그러므로 축원합니다.